약간 귀신가... 귀신 아니야? 안녕하세요 정신 집 이러면 너무 어두컴컴해지고 어두컴컴하는데 너무 우리 집 방이요? 방 열여덟개요 방 열여덟개요 방 개수 열여덟개 드라이아이스 시스템 귀한가요? 담배피기가 민망해질 지경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웃겨 민망하네요 되게 저 나가기 전에 잠깐 켰어요 친구 기다리고 있는데 드럽게 안 나오네요 친구가 저 머리 좀 커팅했거든요 머리 좀... 저 오늘 머리 좀 커팅했거든요 왜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야? 오늘 저 잘못 켠 건가요? 혹시? 되게 민망하네 안녕? 동잔아 안녕? 민망하여라 저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을게요 네 오늘 술 마시려고요 네 오늘 술 마시려고요 어제 집에서 혼자 술 먹은 거 좀 아닌 거 같아서 오늘은 친구랑 술 마시려고요 저 손가락 지금 다쳤어요 보이시나요? 걱정 좀 해주세요 걱정 좀 해주세요 빨리 안녕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민망하지? 저 위스키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이거 노래 제목은 베이비비의 매지컬 이라는 곡이에요 알아들으셨나요? 정윤이 오빠 정윤이 오빠 알겠어요 정윤이 오빠 저 파이팅 할게요 오늘 저는 핸즈 가려고요 다들 핸즈 에서 갈까요? 오늘 좀 그렇네 기분이 이상하네요 그렇네 기분이 이상하네요 저 끌까요? 저 저 저 나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진짜 너무 덥네 빠이 컴퓨터 컴퓨터 왜 버렸냐면 버린 거 아니고요 팔았어요 제가 게임을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팔았는데 맥으로 롤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굉장히 잘못됐죠 잘못된 시스템이고 그래서 컴퓨터 다시 사려고요 나 나간다고 했는데 저 10시에 딱 끌게요 왜냐면 10시에 친구 만나거든요 10시까지 좀 같이 기다려주세요 저 지금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심심하고 무료해서 켰어요 잠깐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개가 무량하네요 감개가 무량합니다 부끄럽네요 정말 오늘 왜 이렇게 어색한 침묵이 감도는 걸까 저 원래 라방할 때 이러지 않는데 텐션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오늘 저를 칭찬 감옥에 아 저는 약간 칭찬을 되게 부끄러워해서 이광숙이 누구예요? 아니 이광숙 안 불러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 현아언니가 저 용돈 줬는데 그걸로 맛있는 거 사먹었어요 하하 조정 조정이 누군데요 도대체 아니 이상한 사람 아니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부모님 성함 말씀하지 마세요 저한테 진짜 좀 그러니까 진짜 너무 잘 하시네요 저 아 땀나 너무 더운데 아 현기야 빨리 나와 뭐하는 거야 지금 진짜 친구들 기다리기 너무 힘들거든요 진짜 어이없네 저한테 그런 거 왜 시키시는 거예요? 부모님 이름 부르라고 아 안해요 이제 하지 마세요 누군데요 그분이 누구 부모님인지는 알려주셔야 제가 이름이 부르던지 말든지 하죠 아 안해요 당황하게 하지 마세요 그만 그만 좀 하세요 기완납니다 언니 어디야 진짜 어이없네 아 더워 지금 좀 더워졌거든요 2분 남았네 친구가 10시에 딱 시간 맞춰서 올까요? 누군데요 그게 누군데요 그게 그만 그만하세요 저 나갈 거예요 이제 저 큽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들